안녕하셨습니까? 함께 깨치고 함께 성경하는 원더풀 인생후반전의 파파홍입니다. 인생의 반환점을 찍고 그 연세가 되어보니 살아오면서 겪었던 것들 중에 무엇이 가장 헛되고 부질없는 거로 생각되십니까? 아이고 쓸데없이 괜히 그랬네, 헛짓했네 뭐 이렇게 생각되는 것들이 있잖아요. 그것들에 쓴 우리들의 에너지와 시간, 이게 모두 돈으로 환산할 수조차 없을 정도로 귀하디 귀한 것들인데 그때는 그렇게 그냥 쓰고 말았습니다. 그 대신 좀 더 건설적인 것에 내 자신에게 그 에너지와 시간을 쏟아부었으면 지금 뭐가 돼도 아주 크게 됐을 텐데 말입니다. 인생이라는 것이 참 역설적인 게 그렇게 생각하면서도 또 지금도 마냥 헛되고 부질없는 것을 보이잡고 산다는 거죠. 그래서 오늘은 더 이상 인생을 낭비하며 살지는 말자는 의미에서 여러분들과 인생에서 가장 헛되고 부질없는 것들에 대해 이야기 나눠보려고 합니다. 하나도 손톱만큼도 중요하지 않은 것들에 둘러싸여 인생을 껍데기로 살고 싶지 않으시다면 오늘 영상 끝까지 함께 해주시기 바랍니다. 자, 본격적인 이야기 지금 시작합니다. 인생에서 가장 헛되고 부질없는 것들 첫 번째, 참고 희생하며 살았다. 엄마들이, 아내들이 무조건 참고 희생하며 살았던 것에 부질없음을 많이들 이야기하시죠. 뭐 남편들도 은퇴할 시점에 들어서면 인생을 돌아보며 로봇처럼 일만 하고 산 것에 대한 후회를 많이 하기도 합니다. 희생하고 살면 그걸 알아주고 고마워해야 하는데 사람 마음이 다 나 같지 않아서 알아주기는 커녕 원래 그런 사람인가 보다, 그게 좋은가 보다, 그런 대우를 받아도 되는 사람인가 보다 생각하는 게 세상 인심입니다. 고약하죠. 신혼 초부터 남편의 폭언과 폭행이 이어졌습니다. 아이들이 워낙 어렵기 때문에 그때는 아내분이 다 참고 살았답니다. 아이들이 커서 10대도 되고 살이 분별할 줄 아는 나이가 되어서 이젠 이혼을 하려 했더니 아이들이 엄마에게 한다는 말이 글쎄 엄마 하나만 참고 살면 되는 거 아니냐, 왜 이혼해서 가족들 모두에게 피해를 입히려고 하느냐며 폭력을 휘두르는 아빠를 탓하는 것이 아니라 되레 맞고 살아온 엄마 탓을 하더라는 얘기를 들었습니다. 그래서 아프면 아프다, 싫은 건 싫다, 불편하면 불편하다, 슬프면 슬프다, 부담스러우면 부담스럽다, 여유가 없으면 여유가 없다는 것을 자식에게, 배우자에게, 친구에게, 동료에게 표현하고 살아야 합니다. 그리고 더구나 나도 똑같은 인간으로서 너희와 같은 욕망도 갖고 있고, 꿈도 있고, 하고 싶은 것도 있다는 것을 정확하게 알려줘야 합니다. 나이 60을 넘어서 70, 80이 되면 꿈도 없고, 하고 싶은 것도 없고, 인간으로서 갖고 있는 기본적인 욕망과 욕구도 아예 없는 줄 압니다. 그렇게 해서는 안 됩니다. 부탁을 받거나 희생을 요구 받았을 때, 아이고, 구차하게 변명한 것 같아서 그냥 얘기를 하나니 차라리 그냥 들어주고 말지, 나나 참고 말지, 이러고 살면 그냥 호구가 되고 마는 것이 그게 세상 인심입니다. 잊지 마시자고요. 인생에서 가장 헛되고 부질없는 것들 두 번째, 후회 속에 묻혀 살았다. 모든 건 시간이 해결해준다는 말이 있지만, 지나간 시간을 붙잡고 후회만 하고 사는 경우가 허다합니다. 고등학교 때 공부를 좀 더 열심히 했으면 어땠을까? 그때 그 남자하고 결혼했으면 어땠을까? 그때 그 친구가 동업하자고 했을 때 하지 않았으면 어땠을까? 그때 아내에게 심한 말을 하지 말 걸, 그때 아이에게 상처 주지 말 걸, 그때 부모님에게 효도할 걸. 최악의 경우는 지나간 일들을 후회하면서 지금도 하루하루를 술로 지새고, 자책하며 괴로운 나날들을 보내다 못해 우울증에 걸려 무기력하게 살고 있는 겁니다. 그렇게 오늘을 지내고 내일은 또 오늘을 후회하겠죠. 지난 일에 발목 잡혀 과거에서 빠져나오지 못하고 사는 분들이 계시다면 하루빨리 털고 일어나시길 바랍니다. 과거에 묶여 살면 우울증 걸리는 것 외에는 남는 거 하나도 없습니다. 인생에서 가장 헛되고 부질없는 것들, 세 번째, 걱정에 걱정을 이고 살았다. 우리가 걱정하는 것들의 90% 이상이 아예 일어나지도 않을 일에 대한 쓸데없는 걱정이라고 합니다. 애들이 어딜 간다고 하면 덜컥 차사고부터 시작해서 온갖 나쁜 일만 떠올려 걱정부터 하고, 나쁜 애들과 어울릴까 봐 걱정합니다. 무슨 일을 시작하려고 할 때도 꼭 안 돼서 망신당하면 어떡하나 하는 걱정이 앞서니 추진력이 떨어질 수밖에요. 밑도 끝도 없는 불안증이 우리의 발목을 잡는 겁니다. 다 큰 자식들 독립시키지 못하고 데리고 사는 것도, 돈도 돈이지만 저것들이 나가서 밥이나 잘 챙겨 먹을까, 굶고 사는 것은 아닐까, 옷이라도 제때 빨아 입을까, 제때 일어나서 학교 가고 출근할까, 혼자 살다가 위험에 처하지는 않을까, 별해별 걱정 때문에 이럴 바엔 차라리 눈앞에 두고 사는 게 낫다 싶어서 그냥 데리고 사는 분들이 꽤 될 겁니다. 이런 분들은 자식들이 결혼해도 늘 노심초사하며 살 게 분명하죠. 걱정하지 마세요. 다 잘 삽니다. 인생에서 가장 헛되고 부질없는 것들, 네 번째, 남의 시선을 너무 의식하며 살았다. 뭘 하나를 해도 이걸 남들이 알면 뭐라고 할까부터 생각하는 사람들이 많습니다. 그 시선이 두렵고 그들의 뒷담화가 부담스럽습니다. 언제나 남들이 흠잡을 것 없이 좋고 잘난 모습만 보여주고 싶습니다. 은퇴 이후에 제2의 인생을 준비하면서 하고 싶은 일이 있는데도 남들의 시선 때문에 하지 못하고 망설이는 분들이 생각보다 너무 많이 있습니다. 알아요, 압니다. 남들 얘기 좋아하는 사람들 너무 많다는 거 알죠. 그렇다고 그 사람들 무서워서 어디 할 걸 못한 데서야 말이 되겠습니까? 그리고 잊고 계신 것이 또 하나 있습니다. 세상 사람들이 남의 인생이나 들여다보면서 시간을 보낼 만큼 그리 또 한가하지도 않다는 겁니다. 모두들 제 코가 석자예요. 그리고 우리가 남의 관심의 중심이 될 만큼 또 그렇게 중요한 인물도 아니라는 거죠. 뒷담화를 까도 그냥 그때뿐이고 잊어버리고 삽니다. 남의 시선을 너무 의식하고 살면 그건 내 인생을 사는 것이 아니라 남의 인생을 사는 게 됩니다. 그건 너무 억울하잖아요. 반대로 남의 인생이 궁금하고 오지랖 넓게 여기저기 참견하는 인생도 헛되고 부지럽기는 마찬가지입니다. 연예인 군항이 왜 그렇게 궁금해서 하루 몇 시간씩 들여다보는지 참 알다가도 모를 일입니다. 인생에서 가장 헛되고 부지럽는 것들 다섯 번째 쓸데없이 자존심 세우고 살았다. 연인이나 부부가 다툴 때 보면 정말로 중요한 것 때문에 싸우는 것이 아니라 자존심 때문에 싸우는 경우가 허다합니다. 자신을 이해해 주지 못한다는 서운함 모두 자신의 잘못처럼 말하는 것에 대한 억울함이 뒤섞이면서 문제의 원인은 온데간데 없어지고 자존심 때문에 자신의 잘못이나 실수를 인정하지 못하고 또 그러다보니 사과할 타이밍도 놓쳤고 사퇴를 되돌리기에 너무 늦어버려 2판 4판 끝까지 가보자는 심사로 한치의 물러섬이 없이 닥치고 공격 모드로 들어갑니다. 이번 기회에 아주 그냥 자신을 우습게 보거나 업신여기는 그 상대방의 못된 버릇을 고쳐보겠다. 자신이 화가 나면 얼마나 무서운 사람인지 보여줘서 다시는 그런 소리에 나오지도 못하도록 하고 무릎을 꿇고 싹싹 빌도록 하겠다는 그런 심사도 깔려 있습니다. 그냥 미안하다 앞으로 잘하겠다 했으면 그냥 간단하게 끝날 일을 그놈의 자존심 때문에 사퇴를 키우고 끝도 없는 대치상태로 몰고 갑니다. 귀가를 일부러 늦게 하고 안 마셔도 될 술을 마시고 밥을 일부러 차려주지 않고 일부러 또 외박까지 합니다. 모두 자존심 때문이고 나에게 관심 좀 가져줘 하는 애초로운 마음도 깔려 있습니다. 이런 대치상태가 하염없이 길어지면 서로 대화가 끊어지고 각방을 쓰게 되고 끝내는 정서적 이혼 상태로 빠져듭니다. 한 집에 같이 살지만 이젠 서로에게 관심도 기대도 애정도 없는 그런 메마른 생활이 편하다고 생각하며 살게 됩니다. 사랑하는 사람에게 가까운 사람에게 왜 그렇게 미안하다 사과하는 게 힘든지 모르겠습니다. 그 한마디만 하면 모든 게 눈녹듯이 사그라들 텐데 말입니다. 사실 그건 자존심을 세우는 것이 아니라 멍청한 짓을 하는 겁니다. 사랑하는 사람들에게 쓸데없이 자존심 세우지 마십시오. 지는 게 이기는 거란 말이 왜 있었겠습니까? 인생에서 가장 부질없고 헛된 것들의 공통적인 속성은 우리의 눈과 마음을 편협하게 만들고 극단적으로 이끌어 끝내는 아예 그 눈과 마음을 닫아버리게 만드는 것이 아닐까 싶습니다. 여러분은 지금껏 살면서 어떤 것들이 인생에서 가장 헛되고 부질없었는지요. 나이 들어가면서도 노력하지 않으면 점점 더 고집스럽고 편협해집니다. 그렇게 되면 우리는 헛되고 부질없는 것에 매달려 남은 인생 후반전마저 낭비하게 될 것이 뻔합니다. 영상을 보신 모든 분들이 인생에서 가장 헛되고 부질없는 것들로부터 벗어나 정말로 중요한 것에 매진할 수 있는 인생을 살아가시길 바라면서 오늘 영상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원더풀 인생 후반전에 멋지게 나이 먹기는 계속됩니다. 감사합니다. 하루를 충만하게 살아가는 좋은 사람들이 모여있는 곳이 있습니다. 바로 지난 3월 5일에 문을 연 실버들의 전성시대 네이버 카페입니다. 서로를 격려하고 응원해주는 넓은 마음과 나와 다른 생각을 지닌 사람까지 포용할 수 있는 열린 마음을 갖고 계시다면 실버들의 전성시대에 가입하시기 바랍니다. 댓글란 맨 위에 적어놓은 링크를 누리시면 가입할 수 있습니다. 아주 쉬워요.